다이저, 그쵸? 나도, 나도, 나도 해맸는데? 그러니까 맨날 하지 않잖아요. 이걸 맨날 이렇게 막 전판을 맨날 돌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? 싹 까먹어. 꼭 처음 하는 것 같아. 그리고 좀 조금 이렇게 해서 풀려야 그게 소리가 기억이 나지. 바로 들이 대면은 막 하면 이렇게 돼. 똑같이. 그 뒤에 넘어갈까? 시리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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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. 시리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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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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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리롱 시리롱 막이 반쯤 벌어진다. 막이 반쯤 벌어진다. 박통 속에서 사람 소리가 박통 속에서 사람 소리가 수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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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한 장 다시. 수군 수군 시작. 수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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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든이 만은 아든이 만은 대짝이든 놈 수짜기든 놈 대짝이든 놈 수짜기든 놈 대짝이든 놈 솟짜기든 놈 깔아든 놈 시작 그것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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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까지 하면 3장 3행행 그저 이것 괜찮다 끝 꾸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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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꾸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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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리렁 시리렁 박이 반쯤 박이 그 거기 높여 박이 반쯤 벌어진다 박은 높여서 박이 반쯤 벌어진다 박통 속에서 사람 소리가 박통 속에서 사람 소리가 숙군 숙군 시작 숙군 숙군 아니 숙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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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은 한 박자 큰 세 박자 그 뒤에 것도 똑같아 숙군 숙군 시작 숙군 숙군 아드니마는 아드니마는 대짝이던 놈 소짝이던 놈 대는 다 안 매고 짜고 짜고만 반박식이야 대짝이던 놈 소짝이던 놈 시작 대짝이던 놈 소짝이던 놈 꿀든 놈 호미던 놈 꿀들꿀만 한 박자고 1박자씩 꿀든 놈 호미던 놈 시작 꿀든 놈 호미던 놈 그렇지 그렇지 뭉치던 놈 가래던 놈은 지만 뭉치던 놈 가래든 그 튼만 한 박자야 꿀든 놈 꿀든 놈 호미던 놈 뭉치던 놈 가래던 놈이 글든 놈 오미든 놈 뭉치든 놈 가래든 놈이 그저 꾸역 꾸역 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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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저 꾸역 꾸역 고고 고고 다 오더니 다 오더니 모집을 짓난 뒤 모집을 짓난 뒤 뒤에 그냥 빼면 돼 여기는 쉽게 짠 거야 소리가 쉽게 짠 그냥 쭉 밋밋하게 쉽게 왜냐면 앞으로 그런 유형들이 많이 나와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두 박제에 맺기 전에 거기를 둥그렇게 마는 거야 그런 유형이 되게 되게 많아 앞으로 저기가 배울 때도 심청가나 이런 거 배울 때 보성 소리에서 그런 저기들이 식임이 많이 나와 그러면 두 박자째에서 어떻게 둥그렇게 한번 말고서 세 번째 박이 착 치고 나오는 거지 그거 많이 해봤지? 그런 유형이 많아 동사든 아빌리케시따 동사든 아빌리케시따 토예 토예가 아홉 저기 다섯 여섯에 토예 임좌병량 임좌병량 오 그렇지 임좌병량 임좌병량 토읍 토르 토읍 제라 선 네 번째 박 그럼 임좌병량 하면은 두박이 가는 거야. 시작! 임좌하병양 세번째 박에서 터룩을 다져 그렇지 그러고 다져 하고 나머지는 끌어도 되고 공박으로 두박을 쉬고 임좌하병양 터룩을 다져 이렇게 시작! 임좌하병양 터룩을 다져 자 됐어 그렇게 해야 돼요. 발교를 놓아 시작! 발교를 놓아 그렇지 그렇게 두박이 간 거야. 발교를 놓아 발교를 놓아 왠담을 지고 왠담을 지고 왠담을 지고 그게 아니고 봐봐 주란을 두박을 뺀 건 맞아? 주란 해서 두박이 갔어. 세번째 박을 화하하 시작! 화하 화하 똑같은 음을 화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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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각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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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이제 맞았어 그렇게 가면 돼 한번만 더 해볼까 주란 시작! 주란 화하 아니야 같은 음으로 두 번을 굴러 화하 화하 그 세번째에서 올리는 거야 화하 각을 그렇지 주란 다시 시작 주란 화하 들 그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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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만 한번만 더 저기 뭐야 화하 아니야 두번째 올리는 게 아니라 화하 아 야 세번째 올리는 거야 화하 다시 주란 주란 잘했는데 다시 주란 시작 주란 화하 각을 그렇게 그렇게 이렇게 좌 좌 좌 완전히 한방을 보네 그렇게 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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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워 얼른 면미 잘한 거 아니고 맞아 그렇게 잘한다 좌우로 세워 온 난리 시작 좌우로 세워 온 난리 바르는데 안팎 주문 시작 안팎 주문 소소리 소소리 대문 대는 완전히 함박을 그대로 해야 돼 대문 빙겨 공소리가 빙겨 공소리가 한 장단 아니 한박 빙겨 공소리가 시작 빙겨 공소리가 더욱 좋다 더욱 좋다 더욱 좋다 더욱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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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 그렇지 여기가 쉽지는 않아 음이 음이 쉽지는 않아 안팎 안팎 중문 소소리 기 대문 빙겨 공소리가 더욱 좋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안팎 주문 시작 안팎 빙겨 공소리가 중문 소소리 이제 본 빙겨 소리가 더욱 좋 다 그렇게 하면 돼 여기까지 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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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